자 왼쪽에 팡님 오른쪽에 귀토님이죠 네 준비됐나요?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스타트! 어 바로 시작해 뭐 기다릴거 있나? 바로 시작해 잘한다 잘한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어 그렇지 오 야 귀토님 잘한다 그렇지 아까 위그프리드의 처절한 패배를 딛고 위그프리드의 저력을 보여줘 검투사는 위그프리드여야돼 볼프강 어 저 득보자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위그프리드의 위성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 잘한다 너무 편만 판정 아니신가요 내가 위그프리드라 그래 볼프강 과연 이 여초현상이 강한 검투사 시즌2에서 당당히 물리치고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지금 귀토님이 우세하죠 오 야 아닌데 오 볼프강 뚝심 있어 이대로 그냥 물러나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야 자 1라운드 오버 잠깐만 멈췄다 가죠 지금 궁금하네요 워워우 1라운드 오버했는데 더이상 때리지 말고 워워우 물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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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남은 퍼센트 얼마야 되죠 4% 귀토님은 투구 몇 퍼센트 남았어 13% 야 끊기를 잘했네 오 약간 귀토님이 약간 우세했어 그러면 어 볼프강은 한 두세대 맞으면 죽어요 두세대 맞으면 죽어 귀토님은 한 네다섯방 맞으면 죽고 과연 2라운드 과연 작년 우승자인 봉투님과 누가 붙을지 2라운드 스타트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야 투 깨졌다 와 Radio 오 두 두깎아 2까 오오오 야 투까 좀 깼는데 야 진짜 아슬아슬했다 귀토님 승리 garant